자 지금 구독자 이벤트 마음에 드는 니트 자 이거를 선정을 해볼게요 152개의 코멘트가 날렸는데 이거를 제가 수기로 이거를 제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에 대한 기대평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책에 대한 기대평이 있는 댓글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스타트 네 채널명 변경하셨네요 채널명 변경되었습니다 로로오니코에서 숨니치로 유리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딜로님 축하드립니다. 딜로님 저희 테스트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. 그분이. 어쨌든 축하드립니다. 세 번째 떼떼깍가님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니컬 니팅캣님 축하드립니다.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꼬미님 과연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행운이 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묘숙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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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일단 한국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뜰 수 있을 것 같긴 같다. 과연 한국어가 다음 여덟 번째 김하오님 김하오님 축하드립니다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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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몇 번째였지? 아홉 번째인가 이제? 아홉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책이 책이 안 써있어서 책 내용이 아닌가 했는데 책 내용에 대한 기대평은 쓰셨어요. 아 넘어갈뻔했네 유유무수리님 축하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가요? 마지막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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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키님 야 축하드립니다. 10분 다 됐죠? 빠지지 않았나? 어쨌든 10분은 수요일까지, 아니 오늘 화요일이니까 네 수요일 지날 때까지, 목요 수요일 밤 12시까지 저한테 메일로 주소랑 전화번호, 성함 이렇게 연락처 3종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거를 또 안 보내시면 다음 분께 넘어갑니다. 행운이 날아가니까 꼭 보내주세요.